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메이커즈에서 2022년 가을학기 바이올러지 수업을 맡게 된 케이틀리 이호은입니다. AP바이올러지에 대한 강의 소개를 할게요. 일단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이와여대 약학과를 졸업한 올해로 17년이 지나고 18년차 바이올러지를 가르치고 있는 케이틀리 이호은입니다. 보통 바이오쌤은 바이오와 캠을 같이 가르치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바이오와 캠을 같이 가르쳤는데 바이올러지에 좀 더 흥미가 있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바이올러지만 가르친 지 벌써 한 17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메이커즈 어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AP바이올러지 수업의 제 철학, 제 필러서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 한 명 한 명을 think like a scientist, 사이언티스처럼 사고할 수 있는 학생들을 만드는 게 제 수업의 목표입니다. 사실 AP바이올러지 양이 정말 광대합니다. 그거를 다 암기해서 5점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으련만 사실 시험이 암기 위주의 내용이 나오지는 또 않아요. 암기를 베이스로 새로운 상황에다 우리 학생을 갖다 놓고 이런 상황이 있다, 이런 데이라가 있다, 이런 실험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낼 것이냐, 계속 사고력을 요하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GPA 학교 시험이나 퀴즈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시험 문제를 막 다 틀었을 때 아이들이 와 AP바이올러지 정말 어렵다, A밖에 진짜 어렵다, 5점밖에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개념 수업을 할 때 컨셉, 교과서 위주의 사고력 수업을 합니다. 사실 교과서에 학생이 차근차근이 교과서를 밟아 들어갔을 때 사고력을 키울 수 있게 기본서부터 응용까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 위주의 수업을 할 거며 플러스 사실 근데 암기를 하기에는 교과서가 좋지 않아요. 제 정리본, 몇 년간의 그 노하우와 학생들의 피드백과 그리고 시험의 어떤 기출 문제들을 다 녹여놓은 제 정리본을 또 제가 줄 겁니다. 그럼 그 정리본에다가 학교에서 배웠던 거, 학원에서 배웠던 거, 본인이 공부했던 거를 다 정리하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암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됐을 때 학교 시험뿐만 아니라 5월달 진짜 AP시험 전날 뭔가 정리할 수 있는, 막판에 볼 수 있는 그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다 정리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학생이 자기만의 어떤 정리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제 정리본을 제공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암기를 탄탄하게 시킬 겁니다. 그리고 Problem Solving, 제가 또 학교 선생님이었어서 사실 College Board에 인준을 받았어요. 그래서 학교생들한테만 제공되는 문제들에 대한 접근이 제가 가능하거든요. 자 그래서 학교생들이 천 몇 개, 이천 몇 개의 문제들을 College Board에서 제공을 받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시험 문제를 응용해서 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학생들한테 풀립니다. 각 섹션별로도 풀리고 그리고 그 섹션들이 모여서 하나의 유닛이 되는데 그 유닛을 통합해서 사고력 있는 응용 문제까지 적용해서 푸는 응용 문제까지 차근차근 문제들로 제가 다 연습을 시키고요. 그리고 퀴즈나 시험을 아무리 잘 봤어도 사실 Lab를 한번 못 보면 점수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각 유닛마다 Lab가 있거든요. 실험 보고서가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있고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이 축제를 잘 해나가는지 Lab을 잘 쓰는지 개별적으로 그런 것도 다 지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제 정리본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학생들에게 풀리는 문제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학생들에게 제가 한 명 한 명 이렇게 이렇게 첨삭을 한 거 제가 지금 example로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2022년 이 가을 GPA 수업 이후에 그러면 어떤 수업을 또 들어야 5월 시험까지 잘 볼 수 있는가 겨울방학 때 1학기 내용을 빠르게 훑고 2학기 내용을 차근차근이 나가는 개념 정리 수업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물론 개념만 정리하는 거 아니고 당연히 문제도 같이 풀고요. 우리 1학기 GPA를 이혼쌤과 같이 했는데 겨울방학 때 1학기 내용을 또 나갈 필요가 있느냐 그런 학생들은 2학기 거에 해당하는 내용만 들어도 되고 어차피 교재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교재가 다르기 때문에 1학기 내용을 빠르게 훑고 정리를 한다. 5월 시험을 위해서 그런 게 이제 필요하다고 느껴진 학생들은 통짜로 들어도 당연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도 지금 이 가을 수업과 마찬가지인 GPA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봄방학 때 봄방학이 주로 한 일주일 정도 되잖아요. 그 일주일과 4월 주말에 걸쳐서 혹은 봄방학이 너무 바쁘면 3월부터 토일, 토일 이런 주말반이 있습니다. 그때는 모의고사 실전 문제 풀이반이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파이널 특강 2회 클라스가 있어요. 그때는 진짜 애들이 그 수업이 정말 너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매해 그러거든요. 그래서 적중률 높은 내용들과 문제들로 2회 동안 여태까지 배운 거를 싹 다 정리하는 2회 파이널 클라스가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연계해서 들으시면 GPA와 그리고 AP 시험까지 5월 AP 시험까지 완벽하게 준비가 될 것입니다. 수업은 매주 목요일 8시부터 10시인데 이제 학생들이 좀 모이고 또 학교 사정에 따라서 시간은 뭐 1시간 반으로 유도리 있게 바꿀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조금 유도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저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10분 일찍 와서 퀴즈를 봅니다. 당연히 퀴즈를 봐야 실력이 증진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너무 바쁜 친구들 위해서 제가 주말에 미리 퀴즈 시험지를 줄 수도 있겠어요. 그럼 미리 풀어오면 됩니다. 자 우리 세인트 존스베리와 제주 KS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어떻게 두 학교가 합쳐서 같은 수업을 들을 수가 있죠? 아 이거는 칼리즈 보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유닛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순서대로 나갈 수 있게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떤 학교들라도 진도와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일단은 두 학교가 합쳐서 수업을 하고 이제 학교별로 진도가 조금 차이가 나거나 아니면 뭐 퀴즈나 테스트가 학교별로 이제 일정이 다르니까 그럴 때나 학교별로 이제 보강 수업을 따로 잡든지 학생들이 많아지면 두 학교로 이제 스플릿을 하든지 그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개별 학교 진도에 맞춰서 그렇게 제가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클라스로 저 수업을 듣지만 개별적으로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카톡을 같이 쉐어를 합니다. 여태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2022년도 가을학기 AP Biology GPA를 책임지고 싶은 케잇리 이호은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질문 문의사항은 학원으로 전화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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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